으 으 으 으 심복합 건강 운동을 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거에요 이렇게 박장예소 운동 스트레칭 요가 실버 체조 건강 체조 라인 라인더수도 올해는 하나씩 가끔 배울거에요 그리고 기을 기을체조 이렇게 이런 운동을 잘 해야 돼. 지구력, 근지구력, 근육운동, 손유이스파, 치매예방, 불의 건강 운동까지 뇌 스트레칭, 뇌 신경운동, 뇌 힐링, 인지향상 운동, 그리고 낙상예방, 유산소 운동, 복근, 지구력, 면역력 강화, 기혈체조, 근육 강화 운동, 손가락 요가, 공안전 튼튼 운동, 외발 서기, 의자에 앉아서 일어났다 하기 또 밸런스 체조도 하고, 천지인 호흡도 하고, 복싱호흡, 양생경락 두드리기, 타공요법, 또 호흡체조, 소근육, 배근육 운동, 근척성 운동 이게 무슨 운동이냐,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이것도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청혈운동, 청혈운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A자형 스트레칭이 피를 밝게 해주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작년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하나씩 아르쳐 드리면서 할 거니까 빠지지 말고 오시면 여러분들 결석하지 말고 오시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얻음으로써 내가 건강하게 살고 100세에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체력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까? 네 Ț와 Especially Hoch- implementing 시작 웃음 Applake Quote 골고루 감사합니다.